이곳에서 우리 22학번 합격생 친구들 토콘서트를 진행할 건데요. 짜잔! 꽃도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. 얘들아 이따 봐! 오늘 이렇게 합격생 토콘서트가 있는 날인데 원장님께서 우리 합격생 친구들한테 줄 꽃을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. 우리 채인이, 주연이, 채연이, 은수 후배들을 위해서 추운 날 달려와주고 너무너무 고마워!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강아지 authenticity 화평한 집 강아지 야, 강아지 다 저기 했더니 중심으로 주는구나 저도 작년 2화 때쯤에 선배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번에 제가 좋은 결과를 받아서 후배들에게 보람찬 가르침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. 후배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부족했고 또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서 좋은데 얘기도 하고 나이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저도 입시기간대 후배님들께 말씀을 드리며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저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받아서 후배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쁜 시간이었습니다. 제가 이번에 합격생이 되어 후배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